김치냉장고 시장은 수년째 성장세가 주춤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부쩍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장철에만 반짝 주목받는 가전이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사계절 가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변화는 김치냉장고의 트렌드를 조은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다양한 김치냉장고 신제품들이 전시돼 있는 서울의 한 가전 유통 매장입니다. 올해 김치냉장고를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뚜껑형 냉장고보다는 스탠드형 제품에 쏠려있는 분위기입니다.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판매 비중은 올해 롯데하이마트 기준 2017년 57%에서 올해 63%로 증가했습니다. 전자랜드도 같은 기간 53%에서 65%로 늘어났습니다. 스탠드형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김치냉장고는 지난해보다 매출 성장세가 도드라집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달 김치냉장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김치냉장고의 쓰임세가 다양해지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에는 자주 꺼내 먹는 음식을 넣는다면 김치냉장고는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와인이나 육류, 한약 등 식재료를 넣는 식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상하단을 분리했을 수 있는 스탠드형 냉장고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스탠드형 제품은 특히 식품별 보관 기능과 숙성 기능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위니아 딤체는 이달 들어 지난해 11월 대비 매출이 126%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위니아 딤체 측은 김치냉장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데다 정부가 이달 들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대상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김치만 보관하던 냉장고에서 김치도 보관하는 냉장고로 진화하면서 가전업계의 겨울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